중북 최초의 관광단지 중북권 최대의 레저 휴양지로 이름난 벨포레 리조트는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편하고 특히 아름다운 두타산과 증평선왕당 벼루제 고개 넘어 드넓은 분지에 빼어난 경관 때문에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입니다. 이곳에는 골프시설, 놀이동산, 벨포레 목장, 세미나 시설, 레스토랑, 카페 등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곳은 벨포레 목장과 놀이동산입니다. 자 그럼 벨포레 리조트로 떠나볼까요? 벨포레 리조트는 벨포레 리조트는 벨포레 리조트는 벨포레 리조트 부분 fault 네 여기는 벨포레입니다. 저희 벨포레에서 이번에 새롭게 데즈кив장을 오픈했거든요. 공작, 금계, 은계를 비롯해서 여러 귀여운 닥들, 머 Tusen 닥들이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적었다. 자 지금 돌아오는 소식이 하면은 그 무시무시한 늑대가 저희 벨풀의 목장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서 빨리 저기 있는 양들을 남자로 울타리 안으로 이동시킬텐데 제 힘으로는 저 멀리 있는 양들을 돌이 보기 힘들어서 경찰이나 맥스에 도움을 받아서 울타리 안으로 이동시킬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저 왼쪽에 보이는 부엌크 동생 좀 봐봐주시고요. 양들이 어떻게 내려올지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늑대가 공조네. 늑대다! 잡아먹네. 늑대다! 늑대가야. 늑대야 나 다 똑같아. 희빈이 여기 앉아. 늑대야 잡아갔어. 늑대야! 늑대야 어디서래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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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rent 년 늑대야 Aut entered 이번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우리 돼지들은 시간이 나빠서 높은 곳에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도가 귀엽게 올라가서 잠깐 멈춘 발을 내려오고 가서 귀엽게 잘 이어줬고요. 이번에는 웨이페이 멋있게 활짝 펴서 잘 넘었고 이번에는 허들 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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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순이가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앞머리가 뿜뿜을 알려드리고 보시고요. 지나갈 때 안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벨프레 옥장 벨프레 옥장입니다. 오늘 셔틀랜드 포니 황순이와 함께 동물 퍼레이드를 진행해 봤는데요. 벨프레 옥장에 다양한 동물들과 다양한 동물들이 뛰고 노는 즐거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동물 퍼레이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벨프레 옥장 꼭 방문하셔서 저희 황순이와 동물 친구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먹방처벤 안녕하세요 저희 벨프레. 이번에 프랑스惜 수상, 리프트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귀여운 인터넷과 즐거운 시간을 주신 고객님들께서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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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